자, 취득 시기와 과세표준 헷갈리면 안 돼요 6개는 언제나 사실상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간다 그게 답이에요 자, 95쪽 꼭대기 사실상 취득가액 등 6개의 원칙은 적용순서 납세의무자가 결정을 합니다 1번 납세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도 하잖아요 특징, 시가표준액 상관이 없다 사실상 취득가액은 이거 안 써죠? 이것만 쓴다 그래서 비교, 사실상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도 무조건 이해만 쓴다 시가표준액 상관 안 해요 그 다음 2번 자, 2번은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뺀 나머지, 나머지는 신고하잖아요 납세의무자가 시가표준액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신고했잖아 적게 신고하죠?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입 벌린 쪽이 큰 쪽이에요 그래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니까 시가표준액 됐어요? 3번은 할 필요 없어요 사실상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 6개를 뺀 나머지는 시가표준액 제한을 받는다 적으면 시가표준액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4번 나머지 기타 등등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 자, 뭐가 나왔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루어진 취득 즉, 검증받은 거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검증받은 거다 원칙은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5억을 검증받으면 5억이 과세표준이 된다고요 근데 조사가 들어가, 국세청이 다운 계약서를 써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에서 국세청이 확인된 금액이야 국세청이 확인된 금액을 지자체에 통보해 주게 돼 있어 확인된 금액이 7억이야 그럼 7억으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5억으로 받은 거야 2억 다운을 썼다는 거죠? 그럴 때는 취득세는 이해를 인정하지 않고 7억으로 가산세를 붙여서 추가징수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확인된 금액보다 검증된 가액이 큰 게 아니라 적을 때는 이해를 무시하고 세금 2억에 대해서 띄워먹었으니까 확인된 금액 포인트는 적은 경우가 포인트예요 네 번째 줄 어쩌고저쩌고 확인된 금액보다 어떤 경우라고 나왔어요? 적은 경우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검증된 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뭐를 쓰겠다? 확인된 금액을 과셋 표준으로 하겠다 그 뜻이에요 적은 경우 그 다음 5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특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 즉 분양권을 취득했네요 원래 분양권은 취득세 안 내는 거야 그러나 잔금 끝나고 등기 칠 때는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았다 승계 취득했다는 얘기죠 다음 언어는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쭉 나와 있죠 포인트는 뭐다? 분양가액보다 낮은 경우 공급가액이 5억이야 5억이라고 이거를 얼마에 구입했어? 4억에 실제 지출된 거 그럼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5억이 아니라 4억으로 계산한다 실제라가 놓은 그 얘기라고요 포인트는 뭐다? 낮은 경우 높은 경우가 아니죠 낮은 경우는 실제 제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표로 한다 그 뜻이에요 실제 제출된 거 4억 그 다음 다만 다만 소독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거래했잖아 친인척과 짜고 짜고 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거는 뭐다 시가로 계산합니다 특수관계인과 짜고 낮게 취득했잖아 그럼 낮게 취득하면 짜고 낮게 취득했으니까 시가로 구해버리죠 그 뜻이에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제 제출된 금액을 안 쓰겠다는 거야 시가를 쓰겠다 자 넘어가죠 자 96번 믿어주는 게 하나 더 나와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에요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인 자 그러면 틀려요 벌써부터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했네요 대수선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밑줄 그어 취득가액 중 90% 넘게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하면 믿어주겠다 그래서 90% 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봐서 과표로 하겠다 그 뜻이네요 법인이 아닌 자 누구를 얘기한다 개인 개인이 뭐 하는 거야 건축하거나 대수선해요 그럼 개인이 직접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 공사를 누구에게 맡겨 법인에게 맡기거나 어 개인에게 맡길 수 있죠 그럼 이 공사가 100억짜리야 100억짜리 공사인데 법인에게 맡겨 그럼 법인에게 맡기면 뭐다 법인장부로 증명하면 되는 거야 상대방 법인장부에 100억이 나가는 거 기록되잖아요 그러나 법인에게 맡기지 않고 일부를 개인에게 맡기죠 그럼 개인에게 맡길 때는 세금 계산서로 입증하라 그럼 취득가액 중 100% 입증 못하죠 몇 프로 넘게 합쳐서 90% 넘게 시험은 50% 80% 하면 안 돼요 90%가 답이라고요 넘게 입증하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겠다 그럼 믿어주는 게 7개가 나왔어요 국수 공판장 검증 6개에다가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수선에서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했을 때는 믿어주겠다 포인트는 90% 그 뜻이라고요 그 정도만 알면 되고 그 다음 뭐가 나왔다 간주취득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했다 종류 변경하면 뭐다 증가한 가액이다 두 번째 줄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한다 그럼 증가한 가액은 거래가액이 아니죠 아니니까 뭐라고 나와 이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적을 때는 항상 뭘로 한다 시가표준에 6개만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써요 그리고 90% 넘게 믿어줍니다 넘는 가액 즉 사실상 취득가액이 과표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밑에 신제축은 증가한 가액 안 쓰죠 소요된 비용 증가한 가액이 없잖아요 신축 새롭게 짓고 처음으로 그 다음 제축은 천재지변 천재지변 멸실됐죠 다시 짓는 거야 원시 그래서 소요된 비용 증가한 가액이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 나머지 박스가 나왔네 그래서 신제축만 소요된 비용 나머지는 전부 뭐다 증가한 가액입니다 신제축은 증가한 가액이 없어 건축비 소요된 비용 나머지는 박스다 증가한 가액이다 자 거기서 중요한 거는 지목변경이에요 지목변경은 필수라고요 이번 시험에 원칙은 뭐다 증가한 가액 원칙은 증가한 가액이 증가한 가액 그러나 법인이나 법인이 지목변경하죠 그럴 때는 증가한 가액이 아니라 그 비용을 씁니다 자 개인은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증가한 가액 그러나 2번 예외 판결문이나 법인장보로 입증될 때는 증가한 가액 그래서 지목변경은 개인과 법인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전을 대로 지목변경합니다 그럼 땅값이 대부분 올라가겠죠 1억짜리가 5억이 됐다 그럼 증가한 가액은 얼마예요 4억 4억은 취득으로 본다 4억이 과세표준이라고 증가한 가액 그러나 지목변경에서 뭐가 들어가 소요된 비용이 들어갑니다 소요된 비용이 8천만원 들어갔어 그럼 이럴 때 과세표준은 얼마 된다 8천만원이 된다 그래서 4억은 개인의 과세표준이에요 법인은 장보로 증명하면 무조건 그 비용 소요된 비용 법인 이 얘기라고요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땅값이 5배로 뛰었죠 1억짜리가 5억짜리가 됐잖아요 5배로 뛰었다 그럼 개인은 투기 목적이야 그다 증가한 가액은 세금 많이 내라 4억에 2% 곱하죠 그러나 법인은 공급 목적으로 봐 항상 법인은 장부로 증명해 믿어줘요 법인은 소요된 비용 그 비용의 2%를 걷어갑니다 그래서 2번이 제일 밑에 그 비용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증명하면 개인은 증가한 가액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렵게 나왔을 때 그럼 이 증가한 가액이 4억이죠 그럼 4억은 거래된 금액이 아니잖아요 변경해서 증가된 거니까 4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 이 4억은 뭐 증가분이다 시가 표준액 증가분을 얘기한다 거래된 가액이 아니니까 그래서 시가표준액 증가분을 법조문으로 길게 나열해놨네요 두 번째 줄 이 경우 1번 원칙에 이 경우 신고 또는 나와있죠 이 똑같아 이 경우도 그래도 박스에 보면 그거야 밑줄 그은 거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기준으로 1의 가액에서 2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즉 뭐예요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 뺀 가액이 얼마다 4억 합한 가액 하면 큰일 나요 1번 지목변경 이후 시가표준액에서 과란은 볼 필요 없고 2번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 뺀 가액이 뭐라고 증가한 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시가표준액 차액이라고요 법인은 무조건 급이용 개인은 무조건 증가한 가액 단 증가한 가액은 거래가액이 아니죠 변경에서 증가됐으니까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을 증가한 가액이라고 얘기한다 그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넘어가죠 98점 과점주주 과점주주 과세표준 그럼 과점주주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과점주주가 되면 비상장회사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14개 부동산 등 총액에다가 뭐를 곱해 지분 비율 그러면 뭐가 나와 취득가액 취득가액을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 그 얘기에요 글씨는 읽어보지 말고 박스만 봐요 취득세 과세상 총가액 곱하기 과점주주가 과점주주가 취득한 출자의 주식수에다 밑에 걸 나누면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100억이야 취득세 과세대상 총액 지분 비율이 예를 들어서 60%야 그러면 얼마가 나와 60억 60억을 뭐라 그런다 취득가액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 그 분모 분자가 지분 비율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총수가 10만주야 과점주주가 6만주야 10만주 중에 6만주를 취득하면 지분 비율이 60%죠 결국 지분 비율만큼 뭐가 된다 과세표준이 된다 그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뭐를 배웠어요 과세표준 결정방법을 배웠어요 과세표준 결정 유상만 정리하면 돼요 원칙은 신고가액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그러나 속일 수 없는 거 국수 공판장 검증 그리고 90% 이상 입증하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 결정방법 배웠다구요 자 지금은 이제 뭐를 배운다 뭐를 배운다 99쪽 보충학습 나왔죠 취득가격의 범위를 배웁니다 취득가격의 범위 그럼 취득가액의 범위는 어디까지 범위일까 항상 유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취득가액 자 사실상 취득가격은 돈이 나간 거죠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 구매 이런 거를 직접 나간 돈 뭐라 그런다 직접 비용이라 그래 직접 나간 돈 여기에다가 뭐를 더한다 직접 비용 직접 나간 돈 여기에다 뭐를 더한다 간접비용을 더해 부대비용이죠 간접비용을 더해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 취득 가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시험에 나와 간접비용 포함료 꼭대기 90부쪽 1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과표로 유상을 얘기하죠 취득가액 또는 과세표준의 취득시기를 그 이전에 이전에 나간 돈 이후에 나간 돈은 취득가액이 아니에요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겠거나 지급할 직접비용과 이게 직접비용이야 예를 들어서 5억이 나갔으면 5억이 직접비용이지 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직접비용과 다음 언어에당하는 간접비용 합계액 간접비용 포함료부를 배우는 거예요 다만 항상 다만은 조심해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았다 그럼 취득가액은 할인액이 아니라 할인된 금액이 과표예요 5억짜리야 당초 약정액 5억 이거를 할인받았어 일시급으로 돈을 주니까 할인받았다고 일시급 1억 그럼 내 돈은 얼마가나 나가 4억 그래서 취득가액은 뭐다 4억 내 돈이 나간 거 4억 우리는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할인된 금액 할인 한 금액 하면 안 돼요 당초 약정액이나 할인액은 돈이 안 나가는 거니까 취득가액이 아니다 돈이 나간 건 4억 이죠 이거를 할인된 금액 할인액은 돈이 안 나가는 거니까 취득가액의 재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나왔잖아 1번부터 10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간접비용 밑에 2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거 그럼 10개 있고 5개 있잖아 그럼 5개만 알면 끝나잖아요 그럼 5개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다 포함하는 거야 토탈 15개 중에 자 2번 먼저 할까요 자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거 여러분들이 포함 여부를 물어볼 때는요 포함한다 취득과 관련 있는 돈은 포함합니다 취득과 관련이 없는 거는 제외합니다 그럼 1번 판매를 요한 거 취득과 관련이 없네 광고선전비 전혀 관련이 없지 제외 2번 전기가스 취득과 관련이 없네 전기가스는 취득 후 이용자가 가스 틀죠 취득 후 전기가스는 취득과 관련이 없어 자 3번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등 비출구 취득 물건과는 별개 그러니까 취득과 관련이 없네 이건 취득 성격이 아니라 보상 성격 그 다음 부가가치세 및 할인액 왜 부가가치세는 제외할까요 이거는 환급 받으니까 환급 받으니까 환급 받은 만큼 뭐다 돈이 안 나간 거잖아요 제외 그 다음 할인액은 돈이 안 나간 거 그럼 부가가치세도 환급 받으니까 환급 받은 만큼 돈이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뭐다 제외 나머지는 다 포함 왜 포함할까요 취득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자 위로 올라갑니다 1번 건설할 때 뭐가 필요해 차금 차금 그럼 이자가 나가죠 그럼 차금은 필요하잖아요 금융비용 당연히 포함하죠 자 부모님이 집지어 20억짜리 집지어 상가를 짓는 거야 100% 자기 돈 갖고는 안 지어요 일부를 빌려와 빌려오면 이자가 나가죠 그럼 그 이자는 건설 원가에 포함한다 그래서 건설할 때 차금 취득에 필요하는 거니까 더한다 외우지 말고 이해하는 걸로 끝내요 자 2번 자 2번은 할부 연부 계약에 따른 것도 왜 포함에 필요하니까 한방에 목주니까 할부로 취득하죠 또는 연단위로 지급하는 것도 취득에 필요하니까 더한다 취득에 필요하잖아 근데 2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2번은 법인은 장부가 있기 때문에 포함 법인이 아닌 자는 정부가 모르기 때문에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2번은 필수 법인 취득일 때는 장부로 증명할 수니까 포함 개인은 정부가 일일이 조사를 못해요 제외 법인이 아닌 자 제외하는 거예요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3번 농지법 농지법 법에 따른 거니까 필수지 법에 따른 거니까 포함한다고요 쭉 나와 있잖아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거니까 왜 의무적으로 부담해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이런 거를 지급 안 하면 등기를 안 쳐줘요 의무적으로 취득에 필요한 거 그 다음 4번은 글씨가 뭐야 벌써 취득에 필요하잖아 필요한 거 무조건 더하지 그 다음 5번 취득 외에 밑줄 그어 당사자끼리 약정했잖아 왜 약정했어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부담하겠다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써 전세 끼고 부동산을 사죠 채무 인수를 왜 해 취득에 필요하니까 5억짜리 아파트인데 전세가 4억이야 그럼 1억 갖고 갭투자 하죠 그럼 나는 뭐다 5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채무 인수 왜 필요해 취득에 필요하니까 그 얘기라고요 그 다음 6번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글씨 글씨 글씨보다 취득하는 경우 필요하잖아 어쩌고저쩌고 뭐가 있어 매각차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기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해 국민주택채권 서민들은 할인받아서 손해나죠 역시 취득가에게 포함해준다 매각차손 국민주택채권 취득에 필요하다 만기 전에 매입 전에 팔자나 손해나는 것도 취득가에게 포함해줍니다 그 다음 북박이 가고 다 옵션이죠 아파트 분양받을 때 북박이 가고 다 아파트 가격에 포함해 취득에 필요해 정원 취득에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거는 뭐다 7번과 2번입니다 2번은 했고 7번 뭐다 중계보수 2번 아까 했죠 7번 중계보수 중계보수는 역시 법인은 포함 개인은 제외한다는 것 취득가에게 포함해줘 장부로 인정하니까 개인은 일일이 조사할 수 없어 제외 그래서 2번과 7번은 뭐다 취득에 필요하다 중계보수 그러나 법인은 포함 개인은 제외 나머지는 구분 없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방법과 취득가에게 포함 여부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1번은 왜 포함해 건설할 때 자금 필요하니까 2번은 왜 필요해 할부 연부 필요하잖아 그 다음 3번 부담금 왜 필요해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이니까 필요하지 4번은 글자 그대로 필요하지 5번 당사자 약정 약정해야 부동산 거래가 되잖아요 채문수에 등등등 자 넘어가 볼까요 100페이지 자 문제가 나와 있네요 대표예제 1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이죠 다만 문제 시가표준액미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이 신고에 관한 범죄 조사결과 조사결과 확인된 금액보다 크잖아 적으면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거죠 적으면 확인된 금액 크니까 정상이야 1번 화해조서 안 믿어주잖아 화해조서는 판사가 결정한 게 아니죠 답은 1번 화해조서는 어떻게 한다 화해조서로 신고하죠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표로 합니다 답은 1번이네요 자 그 다음 2번은 포인트가 연부 맞잖아요 사실상 연부금액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맞다 3번 외국 수입도 무조건 사실상 취득가액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 그 다음 4번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 원칙으로 한다 신고가액이죠 다만 적을 때는 뭘로 바뀐다 시가표준액 크면은 신고가액 6가지가 아니니까 자 4번 검증이잖아 검증은 뭐다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이죠 그러나 확인된 금액보다 적을 때는 확인된 금액으로 바뀝니다 정답은 1번 뭐를 알아야 돼 6개 6개는 사실상 나머지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거 1번 6개가 아니잖아 화해 합의한 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거 02번 02번은 뭐를 얘기한다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표로 한다 이 경우 취득가격도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포함여부를 물어보죠 근데 과로 특수관계인가 아니고 그리고 비용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했다 그 뜻이에요 전기가스는 취득할 때 분양가에 안 들어가요 X 그 다음 건설자금 취득할 때 필요하다 5 연부 취득할 때 필요하죠 3번 중요한 건 연부는 누가 취득해서 법인 중계보수도 법인만 포함해요 법인이니까 포함 4번은 글씨가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무조건 포함 당사자끼리 약정했죠 뭐를 부담하기로 조건부담맥 약정 왜 약정이에요 계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건부담맥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채무 인수액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중요한 건 3번이에요 법인이 연부 할부 또는 뭐가 있다 중계보수 개인은 제외한다는 것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다 과세표준 그럼 지금 이제 뭐를 곱해야 돼 세율 이 취득세 파트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게 세율입니다 세율 세율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뭐를 배웠어요 표준 세율 배웠어요 이 세율은 어디에서 정하나요 법에서 정하죠 법에서 정하는 거를 지방에서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표준 세율 하나는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하나는 뭐다 한쪽만 과세하는 특례 세율로 구분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세율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이해가 돼야 밑에가 된다 그래서 101쪽 법에서 만들어 법에서 뭐를 만들어 비례 세율 원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비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거를 표준 중과 특례로 나눕니다 꼭대기 세율 구조는 물건 가액의 비례 세율로서 법에서 만들죠 비례 세율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차 등 다르게 그러다 지방에서는 표준 세율 특례 세율 중과세율로 구분 적용한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둘 이상 세율이 해당할 때는 세금은 많이 걷기 위해서 만들었죠 낮은 세율이 아니라 높은 세율로 적용한다 뒤에서 배워요 그럼 그 박스 완벽하게 이해하는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럼 표준 세율이 뭐다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세율이죠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표준 세율만 그래서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50% 가감할 수 있다 탄력 세율의 50% 모든 세율이 아니라 표준 세율에만 가감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의 표준 세율은 원인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눈다 일단은 원인을 먼저 봐 유상 두 번째는 상속 세 번째는 상속 이외의 뭐다 무상은 옆에 적어요 징여 그리고 원시 그리고 밑에는 공유 밑줄 긋고 합유 총유 분할 등기하는 거예요 공유 합유 총유는 2.3% 똑같습니다 1000분의 23 우리가 지난번에 다 정리됐어요 유상은 농지는 몇 프로 3 외는 4% 상속 받았죠 농지는 2.3 외는 2.8 징여는 비영리 사업자만 써요 2.8 나머지는 나야나 3.5 그리고 원시는 2.8 그리고 공유 합유 총유는 2.3 퍼센트로 암기를 하세요 다 2%가 넘잖아 옛날의 2%에다가 옛날의 뭐를 합친 거야 등록세 이 옛날의 2%를 취득세 표준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의 취득세 2% 옛날의 취득세 2%를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옛날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다 2% 2%를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 옛날의 등록세 표준세율은 원인에 따라 5개로 나눠졌죠 그러니까 취득세 옛날의 표준세율은 2%야 옛날의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친 게 현행 사용하고 있는 보다 취득세 표준세 표준세율이다 다 이에다가 등기를 더한 거라고요 2%보다 적은 건 없어요 앞에 거는 취득세 2% 뒤에 거는 등록세예요 중요한 건 시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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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수로 나와 고급스럽게 유상 농지는 3%죠 시험은 1,000분의 30 농지를 뺀 나머지는 4%죠 1,000분비로 1,000분의 40 1,000분의 4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에서 표준세율은 필수입니다 이번 시험에 반드시 또 한 번 암기하고 오세요 지난번에도 또 암기하라고 그랬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